한국국토정보공사 원래는 엄마가 결혼을 하셨죠? 슬아의 원래는 자손이 셋은 있어야 해요. 자손이 어떻게 되세요? 그런데 엄마도 이 여파로 인해서 점지된 자손은 셋이라 치지만 이게 다 눈을 뜰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둘째라고 해요. 둘째가 몇 살이에요? 스물하나예요. 이 자손이요 어머니 지금 뭐해요? 그냥 젊은데 나와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여사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빚을 못 봐요. 그래요? 어찌 보면 본인이 그래도 올바르게 살고 어찌 보면 바르게 정도를 걸어가는 듯 보이기는 하나 이상하게 씨를 뿌렸으면 충분히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원래대로라면 사주가 조금은 별나야 되는 아이예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도 이겨먹고 살아야 되는 아이고 어찌 보면 어디를 가서 내가 큰소리 치고 살아야 되는 아이고 내가 내 할 말 내 할 소리 그래도 다 무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바르게 하고 살아야 되는 아이인데 이상하게 기가 팍 죽어있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취업 때문에 그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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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이가 완전히 운때가 어머니 떨어졌는데 살았어요 또 떨어졌는데 또 살아요 뭔가 내가 관운을 들어가야 되고 어디 뭔가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직장생활 하긴 하는데 그 직장생활에서 오래 못하고 그냥 자꾸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하고 그러니까 올라가다 내려가고 올라가다 내려가고 뭔가 모를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언제쯤 될 건가 똑같아요 어머니 내가 왜 둘째부터 파고들었냐 똑같아요 어머니네까지는 어떻게 그럭저럭 살만 했어요 근데 자꾸만 이 조상바람이 부는치라 자손들이 어찌 보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스물일곱부터 오르락 내라고 언제부터 취업했어요 이 아이 대학 졸업하자 바로 서울 가서 취업을 했지 근데 스물일곱부터 더해요 스물일곱부터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엄마 이런 다녀 보시다 보시면 조상 좀 잘 닦아주세요 이런 말 안 들어요 그런 말은 그러니까 뭐 비는 거는 빌어라 그래도 뭐 그냥 뭐 좀 빌어봤어요? 제가 하는 거는 그냥 뭐 그거 때문에 뭐 삼재풀이나 몸수맥이나 그런 거 하고 조상도풀이었던 건 전부 다 찍었다고 하고 뭐 그런 거는 제가 꾸준히 하던 건 했었고 어디서 했어요? 절에서? 절에서? 절에서는 해도 어머니 정말 미안한 말인데 이건 내가 모든 스님을 까는 거는 아니에요 스님들이 어머니 조상을 보는 사람인가? 그건 아니지 그렇죠 조상을 보고 어떠한 조상이 문제고 이 조상이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 귀신을 다루는 거는 무당이 하는 일이에요 무당집 가서 제발 좀 풀어주세요 어머니 무당들 다 싸입이라 하지 말고 승인도 싸입이 많아 그렇지 제발 좀 풀어줘요 봐봐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어머니 이쪽으로 보면 친가지 어머니한테 보면 시댁이잖아요 시댁이 단지못이나 할머니가 있는데 이게 파양이 되면서 이 집안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그렇다 보니 이 조상이 덕이 없어요 이 집이 왜냐? 제가 우리 신랑이라고 아예 집 안 사니까 이혼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냥 그 집은 그 집은 어떤지 그냥 몇 년 못 살고 헤어지는 거 그 집은 지금 헤어진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대한 그런 건 잘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이 여파가 어쨌든 이 아이한테는 젖줄 뼛줄이기 때문에 이 여파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첫째가 그러니까 첫째는 제가 아까 전에 말을 할게요 이랬는데 둘째가 지금 둘째도 가만 보면 그랬잖아요 어머니 불을 다루는 일을 배우는 애인데 지금 이상하게 물가에서 놀고 있다 첫째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첫째는 그래도 내가 내 길을 가려고 서서 준비는 하고 걸어는 가요 근데 운이 오르락내락 오르락내락 하네요 어머니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조상 좀 닦아주세요 이 말을 왜 드리냐 치면 그러면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조상이 있고 현세의 내가 있어요 신이 복을 줘요 직접적으로는 못 줘요 이거를 전달을 해주는 게 조상이 하는 일이에요 쉽게 말해 택배 공장에서 물건을 보내요 택배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한테 못 오잖아요 딱 그 영국이에요 그만큼 피로 속을 닦아줘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친정은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 자꾸만 출신지 최신지 칠자성씨가 있어요 집에 최씨 누구? 우리 친할머니 친할머니? 엄마는 최씨 할머니가 강력하게 지켜줘요 우리 할머니가 저를 좋아했어요 또 강력하셨던 분이고 정말 목에 칼이 돌아와도 내 정존을 지키시던 분이란 말이야 그만큼 아집도 있고 고집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어머니네 친정은 위태롭지가 않아요 근데 이쪽 시간은 자꾸만 이상하게도 지랄이라는 꼴이에요 그렇다 보니 자손들이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쪽에서도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지라 여기까지인 거예요 자손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어머니 특히나 큰 자손 같은 경우는 악하지가 않아요 너무 선해 차라리 내가 대가리 쓰고 어디 가서 깨부리고 그래서 사람한테 입고 먹고 쫓겨나는 거면 할 말 없어 야 이 새끼야 너 잘 됐어 이 새끼야 이럴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FM 너무 FM이에요 안 그래요 맞아요 흔히 말해 정말 아이가 만약에 담배를 빈다 치면 담배꽁초도 못 버려 그만큼 선해 좀 성향이 좀 거려 네 너무 아까워요 왜냐 제가 지금 염려가 되는 건 그거예요 아이가 가뜩이나 올해 29개 유생 닭디잖아요 네 아홉수에 나가는 삼잿바람에 완전 지랄나요 음 근데 스물일거부터 아이가 더 운 때도 막 난리가 나고 뭐가 나고 복을 내려주면 뭐해 복을 전달해 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 조상은 어머니가 부당집에 가서 좀 닦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진아 자손 내비가 좀 편해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도 지금 카메라 켜져있어서 말해도 돼요? 네 만나시는 분 없어요? 만나는 사람은 없고 절 도와주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게 만나는 사람은 그래 근데 어머니 그분이랑 손깍지 끼고 가신 길에 그 깍지를 조금 더 꽉 껴도 돼요? 저는 그렇게 다 가지는 못해 그 사람이 신호를 좀 줄 겨 그 사람이 손에 꽉 힘을 좀 줄 겨 그러고 보니까 놀라서 팍 빼지 말고 응 아휴 알았어 응 요렇게만 해주세요 옆친구분은 딱 알잖아 뭔 말인지 고렇게만 해주세요 그래야지 엄마도 조금 더 편해요 왜냐 엄마 언제까지 청춘 아니에요 그렇지 엄마 언제까지 내 몸 튼튼하지 않아 엄마도 사주가 높다보니 어찌보면 내가 여자의 몸으로 가장이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선장이 돼야 돼요 근데 엄마 언제까지 그럴겨 아니잖아요 이제는 엄마 좀 기대도 돼요 엄마 보면은 콧잔등이 시크냐 살아온 거 보면 진짜 어머니 악으로 깡으로 살았어 안 그래요? 그래 살았지 뭐 친구분 오래되셨죠 네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딱 사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살아요 흔히 말해 어머니 꽃놀이는 가봤어? 나랑 다녀라고 놀고 납니다 많이 좀 다녀요 여름이면은 어머니 태양빛에 일할 생각하지 말고 어디 그네가서 쉴 생각하시고 겨울이면은 크 한파 부는데 나가가지고 어머니 뭐라도 팔 생각하지 말고 따뜻한 구졸장 밑에 앉아가지고 어머니 밥이나 데우고 있어 이제 네 그게 나아 네 아무튼 근데 궁금하셨던 거 그러니까 큰애하고 그것만 궁금하지 딱혀 그건 없어야죠 조상 좀 딱 가요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시댁이 푸 나그러더라 시댁은 성이 뭐예요? 황씨 황씨 네 할머니 하나 삼촌 자 하나 그 다음에 여자 딸이 세 귀신이 따라 들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방해공작이에요 이 세 분만 좀 회원을 시키세요 그때도 제가 헤어집니다 굳이 근데 애들 때문이라고 해줘야 되겠다 그치? 애들 때문에 하는 게 맞고 애들을 위에서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